대형은 원래 어떻게 해서야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대형이 없더라고. 대형이 원래 이거잖아, 우리 사진대로. 원효 가운데서 그리고. 대형이 이거잖아. 이거 들어가라고. 어. 가운데 있다고 원효가 리더는 아니다. 원효가 리더는 아니다. 그건 더 확실하자. 자, 잠깐만. 눈 감고 내가 리더 하고 싶다, 솔직히 손들어 봐. 허경환 박성광 들 것 같은데. 가운데 있다고 원효가 리더는 아니다. 원효가 리더는 아니다. 그건 더 확실하자. 자, 장호가 눈 감고 내가 리더 하고 싶다, 솔직히 손들어 봐. 허경환 박성광 들 것 같은데. 야, 소리 잘 들린다. 소리가 너무 들린다. 원효 소리가 너무 들린다. 아니. 야, 가죽 소리가 확 들린다.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나오라고. 아, 그런 거지? 한 명은 또 욕심내는구나. 나는 1번 리더 하고 싶다. 리더 하고 싶다. 정답. 그래.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리더인 줄 알고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질문 세게 던지네. 양보하네, 양보하네. 누가 했지? 아, 호경환이. 아, 나는 리더는 경환이가 맞다고 생각해. 왜? 갑자기? 어? 불안한데? 그냥 이 큰 형한테 맡기고 싶어. 아, 이게 또 어필이구나. 뭔지 알아? 뭔가 나는... 정두랑 겸손함을 어필하는 거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빠질 테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정해. 오... 지금 얼굴 욕심이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은 지금 다 큰일 납니다. 지금 양으로 다 뛰어나가요, 지금. 내가 진짜 안 보이는 리더예요. 인정할 거예요. 다들. 나머지 리더가 되면 바지 리더. 바지 리더. 바지 리더. 바지 리더. 진짜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저. 접니다. 나 머리 봐. 어, 누나. 옆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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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누구야, 옆에. 우와. 바쁘네. 여기저기 다니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우와. 되게. 오늘따라 못생겼다. 오늘따라? 갑자기. 우리 경환 씨는 오늘도 없어? 병환이. 어머니? 연예인병 걸려서 이런 통화를 하기 싫대. 이게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라이브 방송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비주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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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네. 라이트 디제이 같아. 와, 디제이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남 얘기 안 들을 거면 끊어.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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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안 들린다고. 알았어. 집에 가서 싸우자. 안녕. 보이자 봐. 집에 가서 싸우는 거야. 야, UFC 갔다 예고도 하고. 아니, 같이 있어. 너무 웃기겠다, 진짜. 개그맨 5명이 있으니까. 진짜. 오디오가 피지 않아요? 네, 계속 이렇게 여기려고 아주.